아르바이트 옆에는 뭔지 아세요? 이거 홍어구나 홍어 먹어요? 나도 먹어요 너무 좋아하는데 이거 그래요? 어느 정도까지 먹을 수 있어? 단계가? 나는 완전 수까지 다 먹을 수 있어 끝까지도 먹을 수 있어? 그냥 콧김으로 약간 뜰 때까지 너무 무서워 뜰 때까지 먹을 수 있어요 기침이 날 정도로 바뀐 듯이 강우진 씨는 저도 뭐 그 정도 좋아해요 어느 정도 샀겠어요 정말 지만은 못 먹는데 살짝 근데 완전 삭힌 것도 대기가 돼 있어요 이 향을 싫어하는 사람은 이게 소화가 안 되겠지만 또 좋아하는 사람은 그저 구수해 처음이라 처음 접해서 처음으로 저는 홍어를 먹고 구수를 취한 날은 다음 날이 다음 날 이게 가동식탕이라서 굉장히 좋아요 근데 홍어 3합 드셔보셨죠? 네 3합 근데 오늘은 준비한 게 4합이에요 4합? 5가 추가가잖아요 야채 무침이 들어갔는데 미나리가 조금 묻혔어요 미나리까지 들어가요? 네 그 탕을 더해주는 것 같아요 저 닭은 직접 잡은? 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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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리입니다 그 팔굽혀펴보기 하는 거 오리는 남의 것도 뺏어 먹어라 할 정도로 몸에 좋은 게 오리예요 살도 안 찌잖아요 그렇죠 오리탕으로 오리탕으로 아니 저 갑자기 지금 잼윤 선수가 잼윤 선수하고 잼윤 빡 치시는데 네 사실은 게임이 반 선수가 됐고 또 요리를 잘하니까 요리게임이 반 선수가 돼서 서로서로 다 씻는 효과가 있는데 아니 그래서 우리가 뭘 알려주실 거예요? 토란떼 아세요? 토란떼? 토란? 토란은 알죠? 토란떼를 말린 게 있어요 그 토란떼 효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어디 어디 일단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을 저하를 시켜주고 굉장히 많이 피로하실 거예요 스트레스를 좋아 간절에 좋고 나 피 깨끗해 콜레스테롤 이렇게 못해 그렇게 해요 아니 근데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없대 피가 깨끗한 거 아니야 어? 근데 어쨌든 그 오리에 토란떼를 넣고 국을 끓일 거예요 토란 오리 토란떼 오리탕 오리탕 오리탕이죠 당주 오리탕 워낙 유명한데 그죠? 그거보다 더 맛있어요 와 자 자 가시죠 냉장고 냉장고를 봅시다 역시 이제 어느 집과 들어가 상관없이 일단 집밥에 자신있는 그러니까 또 재나도식 집밥을 또 서로 하시는 분들은 이런 색깔들이 많죠 나 이거 좋아 이런 거 오제 어묵이지 이거 네 아부레기 밥이랑 그냥 먹으면 난 저거 제일 좋아 고추밥 먼저 고추밥 와우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식당을 하잖아 전라도에서 식당하는 게 가장 어렵대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분식점에 가서 김밥만 시키는데도 반찬 12가지가 나오잖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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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전라도식 어떤 그 밥상은 기본적으로 밑반찬으로 일단 상대방을 압도하는 것 같아 그죠? 종류로 그지? 그리고 음식이 지금 후에 자리도 맛있지 맛도 있고요 그럼 이제 뭐부터 한번 맛을 볶고 자 이거 이거 숟가락 들고 비빔 짜 한번 드셔보세요 음 음 떴다 음 아 이거 뭐예요 오 맛있다 비빔 양념장인데 양념게장에도 많이 해요 응 이거를 밥에 비벼? 네 그 그 그 만약에 양념게장 개가 있다 생각해봐 이 맛은 나잖아 그지 아 맛네 식당 같은 데 가면 그거를 밥에 비벼? 그죠? 네 귀에 드셔야지 귀에 드셔야지 귀에 드셔야지 입 벌리고 있어 아 여기 맛있어 이거 맛나다 맛나다 여기 계속 입 벌리고 있어 맛있다 여기 무슨 약간 너무 좋은 거는 아니 여기 밥맛 내는 게 원인인 것 같아 밥맛이 아니라 무슨 향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강 생강 아 생강이다 생강이구나 나는 요리를 할 때 생강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잡냄새 이런 것도 봐가지고 근데 이거 레시피 간단하게 좀 가르쳐 드려라 아 이거는 이거 알아야겠다 너무 맛있는데 고추장 올리고당 그다음에 고추장이 들어가는데 무조건 고춧가루가 들어가야 돼요 고춧가루가 들어가야 돼요 마늘 생강 깨 참기름 그다음에 김치 양념이 들어가요 아 김치 양념? 김치 국물 김치 국물 김치 국물 김치 국물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 고추장 조직하게 이거 좀 이거는 먹고 가현아 이거는 이거는 뭐예요 나 보세요 김치가 웬만한 김치 기술 없으면 못 만드는 김치 여기에 이게 이렇게 있는 거는요 먹는 게 아니에요 먹는 게 아니에요 먹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방패예요 그러니까 공기가 김치에 닿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위에 거쉽이라고 그러죠 전라도에서는 거쉽을 이렇게 깔아서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김치를 먹는 거 아이가? 아니에요. 이렇게 얘를 걷어내면 밑에가 이제 비닐이 하나 보이죠? 어. 이렇게 또 막고 그다음에 이제 김치가 나오는 거 같아요. 아~~~